오늘 여러분 주가가 못 듣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저번 전에 읽겠습니다. 어제 지난주도 읽었죠. 이동평균이 역배월 상태에서는 주식이 절대 상승할 수 없다. 제가 여러분들께 계속 보통 우리가 장기 60일의 평은 안 받아도 됩니다. 안 받아도 되고 이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클릭해가지고 라인 설정에서 120일, 60일을 삭제하십시오. 삭제해가지고 제가 여러분들께 눌림목 이게 여기 보시면 확대해 보겠습니다. 확대해 보시면 여러분 지금 이동평균이 역배월 이렇게 했죠. 그럼 내가 제가 여러분 집 때문에 먹겠습니까? 자 이런 분이 있습니다. 지금 채팅창에. 청청님 5일, 10일만 써도 됩니까? 안 그러면 5일, 20일 보면 이래요. 5일, 10일 쓰는 게 제일 좋습니까? 5일, 20일 쓰는 게 제일 좋습니까? 10일, 20일 쓰는 게 좋다.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그겁니다. 50일, 100일 보니까 너무 민감하게 하지 마세요. 주식 제일 저점에 살면 3년 재수 없고 제일 곡점에 팔면 5년 재수 없고 합의 7년 재수 없고 직구상 망하니까 그게 다 필요 없어요. 필요 없고 정배율 종목 사라. 이게 굉장히 좋다. 이렇게 저 말씀 드립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그래 보시면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항시 정배율에서 주식을 매수하는 습관. 또 하나 제가 저번에도 이야기했는데 은봉에서 주식 사지 마세요. 주식에서 은봉에서 주식사가 돈 먹을 확률이 38% 양봉에서 돈 먹을 확률이 62%입니다. 은봉에 비해서 양봉에서 돈 먹을 확률이 1.6배 더 높아요. 그 양봉이라는 말은 뭡니까? 주가가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양봉에서 주식을 사야 된다. 은봉에서 주식 사는 사람은 자꾸 보면 은봉의 주식.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이 되겠죠. 최근 20일 동안 은봉이 많으냐 양봉이 많으냐를 꼭 세알리십시오. 여러분. 우리 김증권은 안 돼있는데 다른 증권은 돼있어요. 기간 동안 양봉은 몇 개 은봉이 몇 개 이렇게 있는데 지금 보시면 최근 20일 동안 은봉이 더 많습니다. 은봉이 더 많다는 것은 뭡니까? 이거를 전문용어로 음전환이라고 하죠. 음전환. 이걸 만든 게 뭡니까? 삼선전환도입니다. 삼전이 변하면 변한다는데 그걸 이전 변한대로 바꾸면 돼요.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건 아직 어려우니까 그거는 나중에 또 제가 여러분께 설명을 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20일 동안 무선 주식을 사든지 양봉이 많다는 말은 뭡니까? 누가 굉장히 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지금 종합주가 지수가 은봉이 지금 0 많죠. 은봉이 보면 은봉이 몇 갠죠? 하나, 둘, 셋, 널,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 개. 은봉이 지금 열한 개입니다. 은봉이 열한 개라는 말은 뭡니까? 서서히 주가가 어떻게 해요? 한쪽으로 기운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러분께서 좀 받아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여러분 방금 눌림목 종목 눌림목은 뭐겠습니까? 정배열인데 주가가 무거운 2평.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5일 2평과 10일 2평이 5일 10일 쓴다. 그러면 견들차도 어떻게 해요? 10일 다일 때 매수.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5일 내가 20일 쓴다 싶으면 이렇게 20일 다일 때 매수. 아니면 내가 10일 20일 쓴다. 그러면 10일 20일 쓰면 이렇게 정배열인데 2평 다일 때. 이럴 때 매수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종목 진단을 하겠습니다. 종목 진단을 하면서 여러분 하는데 광고상 감사합니다. 방송하거나 있겠네. 지금 청송방 무방합니다. 공개방송합니다. 우리 키움증권 전문가 방송이 있어요. 원래비 안 받습니다. 원래비 없어요. 그럼 뭐 먹고 사느냐? 수수료는 받습니다. 우리 키움증권 전문가 분들이 한 15분 있어요. 다 자격증이 있는 분이니까 여러분 많이 이용해 주시고 키움증권 계좌만 있으면 됩니다. 계좌만 있으면 전문가 방송 신청할 수 있어요. 인터넷에 바로 신청하듯인지 1544 9000번인가 4000번인가 모르겠어요. 거기 신청하시면 전문가 방송 실시간 전문가 방송에 문자까지 드립니다. 전문가 방송 그래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종목 진단을 여러분하고 이동평균을 갖고 종목 진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부터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여기 보시면 잘 보세요. 자 여기에 뭡니까? 21이평, 11이평. 21이평이 놀이끼리 한 색깔. 자 21 더 놀이끼리 한 걸로 해봅시다. 자 21 놀이끼리 한 걸로 하겠습니다. 21. 자 21이평. 그 다음에 파란 게 11이평입니다. 이 놀이끼리 하다 하는 게 좀 있네. 놀이끼리 하다 이야기. 오사 재미있는 이야기 안 했는데 나중에 들겠습니다. 자 요 이제 확대를 해가 봐도 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뭡니까 여러분? 역배열 완성이죠. 역배열 완성해서 주식을 사라. 이거는 아닙니다. 절대 있으면 안 됩니다. 역배열. 특히 5일, 10일, 21이 역배열이다. 삼성전자 안 됩니다. 역배열 종목 안 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SK하이닉스. 자 SK하이닉스 첫 번째 한 번 보세요. 자 21이평이 위에 있죠. 21이평이 위에 있다. 이 끝난 거예요. 21이평이 위에 있다. 역배열 역배열. 역배열은 손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거는 주식의 일작에서 나오는 겁니다. 자 현대차입니다. 현대차 보시면 이것도 역배열 완성될 뿐이에요. 현대차 안 돼요. 누가 뜨들어도 역배열은 안 됩니다. 누가 뜨들어도 안 돼요. 누가 뜨들어도. 기아차하고 틀려요. 역배열은 안 됩니다. 역배열은 신고가 못 나요. 못 나요. 못 납니다. 역배열은 손대면 안 돼요. 정배열 될 때까지 기다리셔야 돼요. 네. 20, 15, 역배열입니다. 역배열. 역배열 종목. 자 기아차 보겠습니다. 기아차는 어떻게 씁니까. 정배열이 정배열. 자 기아차는 여기 한 번 보시보세요. 11이평과 21이 정배열에서 눌림이죠. 여기 한 게 멋진 게 나왔습니다. 11과 21이 정배열인데 5일이 눌리고 뜰 때 있죠. 이런 게 눌림목입니다. 이런 게. 예. 이게 눌림목이에요. 3번. 이거 눌림목이다. 52평. 5, 22평에서 정배열. 특히 5일과 10일과 21이 정배열일 때 5일 10일이나 5일 20일이 돌아나갈 때. 이게 눌림목입니다. 이런 게 눌림목이에요. 눌림목을 함부로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 눌림목을 함부로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게 눌림목입니다. 여기서 아십시오. 자 그 다음에 한 번 보겠습니다. 20, 7, 7, 6, 0. 아니요. 이거 역배열입니다. 손대지 마세요. 청송사랑님. 그 다음이에요. 그 다음에. 화학. LG화학. 자 LG화학. 자 LG화학 보겠습니다. 자 LG화학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버틸 수 있죠. 역배열인데 여기 골든크로스가 하나 났죠. 이런 거는 버텨도 됩니다. 한 개라도 골드가 나야 버텨야 돼요. 한 개라도 골드가 안 났는데 버티면 절대 안 됩니다. 아시겠죠. 저 삼성바이오로 좀 볼게요. 자 이걸 뭐라고 합니까. 수렴이라고 합니다. 수렴. 수렴. 수렴이 뭡니까. 주가가 어느 방향으로 갈지 한 번 사고가 칩니다. 준영님은 오르마이시노. 아시겠죠. 이런 걸 수렴이라고 해요. 수렴인데 여기 자세히 보시면 나쁜 게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주가가 윗꼬리. 자 이럴 때 수렴이면 자 보세요. 수렴일 때 여러분 잘 한 번 봐야 됩니다. 내가 저번에 바르게 줬죠. 뭡니까. 아일랜드 개입을 꼭 보셔야 됩니다.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한 번 볼까요. 매물이 있을 겁니다. 100% 신기하죠. 신기하죠. 지금 지지마. 내가 매물 많은데 주식을 사라. 사지 마라. 절대 사지 마라. 왜. 개인들이 피 흘린 자리다. 개인들이 피 흘린 자리에서 주식을 절대 사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개인들이. 자 네이버 보겠습니다. 아따 영어가 힘들어요. 영어가. 이게 뭡니까. 정별이죠. 정별. 정별일 때 무거운 입행에 닿으면 어떻게 해라. 내가 주식을 어떻게 매수해라. 이거죠. 정별일 때 무거운 주식에 닿으면 그때 매수하라. 아시겠죠. 정별입니다. 정별이에요. 정별입니다. 아시겠죠. 정별. 아직까지 파는 거. 원래 견들차드 보고 주목. 견들차드 보면 이게 뭡니까. 자. 이 견들차드 이게 뭐예요. 도지형의 도지형의 도지형의. 자 이거 확대할게요. 견들차드 저번에 비용 공부 좀 할 필요했습니다. 이게 도지형이죠. 도지형인데 이게 뭡니까. 이걸 갈등적으로 합니다. 이쪽으로 갈까요. 저쪽으로 갈까요. 이래요. 그 다음날 주가가 땡겼어요. 땡겼는데 이게 음문이 났습니다. 그러면 이 자체가 뭡니까. 이 자체가. 이거 하방이 타라면 추격매도. 상방이 타라면 추격매수해야 됩니다. 지금은 어떻게 해요. 복지부도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이게. 이걸 뭐라 합니까. 잉태형이라고 합니다. 잉태형. 잉태형이에요. 자. 그 다음에 쿵따라라님. 012330. 자 셀트리온. 셀트리온 여기 한번 보세요. 이거 어떻습니까. 여기 5일 21 정비율이죠. 그런데 정비율에 여기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뭐예요. 흑산병은 내가 어떻게 해라. 물량을 좀 줄이고 기다려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035720 보겠습니다. 카카오. 자 지금 어떻습니까. 여기 한번 어때요. 지금 여기 보시면 카카오가. 20일 10일은 정비율입니다. 그런데 5일이 평균 데드크로스 났죠. 이런 거 데드크로스 났어요. 자 골드 데드크로스가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뭡니까. 5일 10일 5일 20입니다. 5일 20일까지 데드크로스 나면 주식을 사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물량을 50% 줄이고 기다리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방송이 오늘 방송이 유용했다. 1번 한번 쳐주세요. 1번. 방송이 유용했다. 1번. 도움 무지하게 됐다. 1번. 도움 무지하게 됐다. 2번. 멋지게 됐다. 5번. 재미없다는 집에 가라. 감사합니다. 자 오늘 정리하겠습니다. 눌림목 오늘 입형이 우리가 5일 10일 20일 입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5일이 중요한데 이게 정비율 이 세 개의 입형이라도 정비율이 꼭 돼야 됩니다. 정비율이 안 되면 절대 안 돼요. 아세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꼭 입형이 돼야 돼요. 입형이 정비율이 꼭 돼야 됩니다. 정비율이 안 되면 이건 정석이에요. 그리고 주식이요. 제일 나쁜 게 뭔지 압니까? 눌림목에 매수하는 겁니다. 눌림목도 눌림목이 입형이 정비율 상태에서 주가가 빠지는 게 눌림목이지. 입형이 안 빠지는데 눌림목. 그거 눌림목 아니에요. 그게 그때부터 주가 빠집니다. 아시겠죠. 꼭 여러분 입형을 정비율에 사야지 역비율에 사면 절대 안 되거든요. 아시겠죠. 절대 여러분 정비율을 사야 됩니다. 아 또 하나 제가 최근에 제가 솔직히 저거 그 엄청 의심이 좀 많아요. 제가 최근에 3만 원 주고 순간 온수기를 샀습니다. 이 수도꼭지에 다는 거. 여러분 이번에 농촌에 갈 때 이 그 보일러 있잖아요. 보일러. 보일러 집에 있어도 이 눌러 급탕 눌러가 목욕을 한 번 하죠. 기름이 1, 2리터 이상 들어갑니다. 1,500원 들어요. 그거 너무 돈이 아까워요. 펑거리면서 그 보일러인데 그거 안 좋아요. 그러지 말고 순간 온수기 3만 원짜리 있잖아요. 3만 원짜리 사면 수도꼭지에 달아가지고 물 파다가 그냥 바가지로 하면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오후에 우리 누나들하고 조카들하고 촌에서 사는 아는 사람들 다 달아줄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20개 샀어요. 저도 그거 여러분 인터넷에 보면 싸게 사면 2만 3천 5백 원. 빈싸게 사면 3만 4천 원입니다. 2만 3천 5백 원 사는 방법이 뭐냐. 쿠폰 있어요. 쿠폰. 뭐 다 있어요. 설마지 쿠폰 20% 할인 있어요. 그런 거 사가지고 여러분 명절에 갈 때 어무이 설거지할 때 찬물에 하면 이게 안 가요. 그것도 신물 틀어가지고 하면 너무너무 좋고 물도 아끼고 전기도 물 한 달에 받는데 전기값이 100원밖에 안 들어요. 그래서 아버지 엄마 사워도 하게 물론 바가지로 하지만 여러분 순간 온수기 수도꼭지 온수기 내 사보기 너무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고향 갈 때 한 개씩 사가지고 엄마 화장실 사워장도 한 개 달고 또 부엌이도 한 개 달고 하면 효자 소리 듣지 않겠나. 거기에 뭡니까. 경로당까지 한 개 들어주면 더 좋겠죠. 세 개 사면 더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다음 주에 화요일 날 또 보겠습니다. 볼 테니까 이 방송 더 보고 싶은 분 유튜브나 아니면 키움증권 홈페이지 들어와서 방송 클릭 다시 보기 하면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 항시 5일, 10일, 20일 정배열 종목에서 주식을 사라. 이렇게 꼭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성촌놈 신창환입니다. 환율로 대 최대 95% 혜택받자 투자식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